M&A 큰 손으로 꼽히는 현대백화점이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를 공략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. 유통기업들의 달라진 투자 분위기를 짚어보는 MTN 세 번째 기획 리포트,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국 편의점에 온 듯한 이곳은 국내 한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소품샵입니다.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백화점 더현대서울의 인기 매장으로도 꼽힙니다. 독특한 분위기로 백화점 틀을 깨면서 지난 1년여간 50만여 명의 고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습니다. 같은 층에 위치한 또 다른 매장입니다. 키홀더나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데 즉석에서 각인 서비스를 해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곳 역시 매달 1만 명 이상의 집객 효과를 내는 백화점 효자 매장입니다. 특히 이들 매장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20, 30대로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현대백화점은 두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각각 30억 원,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공격적인 M&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온 현대백화점이 스타트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발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&A 세대를 공략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발견과 연결을 중시해야 한다는 정지선 회장의 경영 의지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. 정 회장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발견과 연결의 노력을 통해 비전 2030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M&A를 성사시키며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습니다. 현대백화점은 2030년 연매출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업 인수 합병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.